우주최강 말 성대모사 대회해!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충남 아산의 경주마라고 하셨는데요. 자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. 본인의 말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? 일단 이순신 장군님이 인진해라는 당시에 일약 소리와 가닥다닥거리는 말 발급 소리와 희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좋은데요. 이순신 장군. 정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군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충남 아산의 경주마 들어봅니다. 자 죄송합니다. 열심히 하셨고요.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천안 마선생님이십니다. 9054님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. 천안 마선생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본인의 말의 특징은 뭡니까? 아 지금 신나가지고 라디오 들으면서 신나서 춤추는 말입니다. 아 라디오 들으면서 신나서 춤추는 말? 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. 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예 계속 춤추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송동구의 I'm sorry but I love you. 예 거짓말이라고. 어우 재밌다. I'm so sorry but I love you. 다 커진 말이라고 하셨습니다. 전화 연결합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좋은데? 여보세요? 예예예예. 아 네 말씀하세요. 지금 말소리 하신 거예요? 네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. 그러면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말소리요? 자 열심히 하셨습니다. 예 거짓말 진짜 거짓말이었어요. I'm so sorry but I love you. 거짓말이었어요. 아 마음에 드는 말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. 이번에는 노원구에 사는 백말띠라고 하셨는데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백말띠예요? 네 맞습니다. 출발합니다. 가자 가자. 이리야. 따가딱딱딱딱딱. 그래 가자. 이리야. 따가딱딱딱딱딱. 어 부린다. 어 목말라 목말라. 자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. 예 좀 보기 안 좋네요. 양주의 날쌤돌이 딱 이것만 있네. 양주의 날쌤돌이. 여보세요? 예 안녕하세요. 양주의 날쌤돌이. 예 날쌤돌이입니다. 예 본인. 시작하겠습니다. 아 잠깐만요. 본인 말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그것도 우리가 더. 성냥이 좋은 말 있습니다. 성냥이. 아 임팩트 있는 말. 예 좋습니다. 자 성냥이 좋은 말 들어보겠습니다. 예 시작하겠습니다. 그중 났네 그중 나. 일단 좋아요. 자 그중 났습니다. 일단 킵해놓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네 좋습니다. 자 부평에 계신 분입니다. 예 부평마. 말이 달리다가 고라니를 만난대요. 이렇게 좋아. 자 부평마님. 여보세요. 그러니까 말이 달리다가 고라니가 많아서 고라니까지 콜라보레이션이군요. 네 콜라보죠. 네 네. 들어보겠습니다. 뭐야. 뭐예요 이게. 고라니만 해보세요. 안양 조랑말. 딱 이거야. 여섯자. 안양 조랑말. 여보세요 네 좋습니다 본인 말의 특징은 뭡니까 발버둥치는 조랑말입니다 발버둥치는 조랑말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 좋아 이거 좋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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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네 평상시에도 이거 잘하셨어요 말소리를 아 좀 했습니다 어디서요 아 대학교 때 말소리랑 의학세랑 같이 콜라보로 해서 의학세 돼요 의학세 의학세 됩니다 의학세 한번 들어볼게요 의학세요 다음에 의학세 할 때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당구장 표시 다 쓸게요 김장훈 말 한번 보여주세요 김장훈 말 이거 재밌겠다 일단 말과 연결돼서 터지면 되거든 김장훈 말씨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일단 김장훈 가지 않거든요 아 예 그러면 말소리 한번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장훈 말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허니 허니 너무 보고 싶어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이 압축됐죠 1번 양주 날쌤돌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이제 결승에 올랐으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양주 날쌤돌이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아 마지막에 털대가 좋네 털대가 털대가 좋아 2번 자 안양 조랑말 여보세요 네 자 2번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2분이 안양 조랑말입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 동시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시에 출발 자 잠깐만 1번 1번만 출발 자 2번 출발 자 이게 잘못 쓰면 돼지 소리 같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웃지 마세요 장난에 지금 이게 20만원 걸렸는데 자 1번 1번 마지막으로 1번 2번 자 돼지 소리 같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의 선택 1번이냐 2번이냐 샷8910 자 오늘의 우승자는 자 2번 안양의 조랑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20만원권 백과정 상권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좀 굉장히 많이 지치셨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네